안녕하세요 컴퓨터 조립원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나와서 보여드릴 내용은 이거에요 cpu를 고르는 방법 게이머용 요 내용에 대해서 알려 드리려고 해요 다름이 아니라 얼마전에 이러한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cpu를 다른거는 견적을 다 냈는데 인텔로 가야 될지 md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신성조님이 어느게 좋은지 장점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라는 질문을 몇번이나 받았어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오늘 대략적이나마 정리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첫번째 예산을 정하셔야 됩니다 예산 같은 경우에는 50에서 80 80에서 100 100에서 120 120 이상으로 제가 나눠두긴 했는데요 이게 큰 의미는 없고요 각자 자기가 정한 예산에 맞는 범위를 보시고 참조를 하시면 될거에요 그리고 좀 더 객관적으로 각 예산에 대해서 평가하기 위해서 우리는 cpu로 고르는 방법을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ssd와 케이스 파워는 고정으로 할거에요 물론 cpu 종류에 따라서 메인보드는 변경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변경이 되고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고사양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용량을 늘리는게 좋기 때문에 이것도 변경이 될거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되요 나머지 고정인 이유는 객관적 평가 때문입니다 우선 첫번째 50에서 80 견적의 50짜리 견적을 보도록 할게요 50짜리 견적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래픽카들 약간 넉넉하게 6%를 넣었어요 왜냐면은 뒤에 있는 견적들도 다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고사양 그래픽카드를 장착할 경우 최소 600정도는 되야되기 때문이에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물론 만에 2만원짜리도 있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정도 케이스급을 써주셔야 뭐 rx570의 발열을 크게 부담없이 해소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겉으로 봤을때도 적당한 품질에 너무 싸구르티게 보이지 않는 제품이기도 하구요 ssd 같은 경우에는 요거보다 분명히 저렴한 제품도 있지만 안정성을 생각해서 그리고 120gb는 용량이 너무 적거든요 250gb로 고정을 해둘거에요 요 3개는 뒤에 견적에서도 계속 고정이 된다 보면 되요 물론 더 높은걸 써도 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객관적 평가를 위해서 이렇게 고정을 해줬어요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50만원대 견적에서는 사실 게이밍 그래픽카드 쓸 수 있는거는 1050, 1050ti 그리고 rx570 정도가 끝이에요 rx570 중에 제가 히스, rx570, 아이스큐, 터보, 벌크 제품을 사용했는데요 요거 벌크라도 정식 판매 제품이기 때문에 3년 AS가 됩니다 다만 종이 박스는 포함이 되지 않아요 이 제품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하신다고 하면 대부분 게임이 요새 8기가 이상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최소 8기가 정도를 넣고요 호환성이 좋고 오버클렉이 잘되는 삼성 메모리로 골랐습니다 이거 쓰셔도 되고 4기가 곱하기 2개 쓰셔도 됩니다 그쪽이 더 좋아요 듀얼 채널 지원하기 때문에 일단 그걸 넘어가고 이거에 대한 설명은 요번에 한 번만 하고 끝내고요 뒤에 거는 SSD 케이스 파워는 생략하고 그래픽카드부터 설명할까요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여기서 쿼드코어 이상의 CPU를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사실상 AMD CPU 밖에 없습니다 50만원 초중반으로 쓸 수 있는 거는요 AMD CPU 2500G를 눌러요 이거에 적합한 메인보드는 A320이나 B450을 사용하면 되는데 A320의 경우 오버클럭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AMD는 이제 램 오버를 하거나 CPU 오버 했을 때 성능이 확연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오버클럭을 하지 않더라도 좀 넉넉한 전원부와 아니면 수명을 생각해서 적어도 B450 정도 쓰는 거 추천드립니다 B450은 클게 했을 때 제가 가성비로 좋다고 말씀드린 제품 있죠 에즈락 제품이요 물론 뭐 박격포 같은 거 가셔도 되는데 이거 조금 더 비쌌어요 에즈락 제품을 누르고 총 액수를 확인해 보면 대략 56만원에 나옵니다 이정도가 음... 게이밍 PC의 마지노선이라고 봐요 저는 이정도는 대야 이제 배그 중업도 하고요 아니면은 요새 뭐 유행하는 로스트아크 같은 거 어... 그 외에 이제 뭐 오버워치나 다른 게임들도 다 잘 돌아갑니다 이정도가 게이밍 PC의 마지노선이고요 만약에 이걸 인텔로 비슷한 가격대를 하려고 하면요 제가 왜 인텔을 추천 안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날리고 CPU는 인텔 8만원대 뭐가 나오느냐 인텔 8만원대는 그게 나와요 어... 나생각수는 눌러서 보시면 알지만 셀러론이나 아니면 펜티엄 정도 수준 밖에 안됩니다 어... 50만원대 맞추려고 굳이 고른다 치면은 정품제품에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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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러론 너무 심하잖아 펜티엄 골라라 이러면 펜티엄은 뭐 정품도 아닌 벌크제품 이런제품을 쓰는 수 밖에 없어요 골드 G5400 벌크 에쿨로 포함된 이걸 쓰더라도 이건 클럭이 높더라도 2코 2스레드이기 때문에 스타투를 제외한 모든 게임에서는 밀릴거에요 요새 대부분 스타투를 제외한 모든 게임에서는 밀릴거에요 그 제외한 대부분 게임은 쿼드코 이상은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게임에서 그냥 밀려요 이거 고르고 뭐 메인보드 그 H310이나 어... 아니면은 뭐 B360 선택해야 되는데 가격적으로는 크게 저렴하지 않은데요 가격적으로 봤을때 4만원 정도가 까지네요 성능은 정말 많이 떨어져요 실제적으로 게이밍 성능에서는 듀얼코어 제품은 쓰기가 좀 예... 힘들 정도이기 때문에 50만원대 50만원대 50만원대는 선택에 여지가 없다 MD MD MD를 가셔야 돼요 예 50만원대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70만원대 견제를 한번 볼게요 70만원대는 미리 내놨습니다 우리가 70만원대를 가야 인텔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인텔 네 인텔을 사용하고 나머지 제품은 똑같아요 랜도 8기가고 그래픽카드도 뭐 RX570 뭐 SSD고 뭐고 다 똑같습니다 이제 메인보드랑 이제 CPU만 변경했어요 8400은 게이밍 용도로 쓰기가 적합하지 않은게 기본 클럭이 2.8입니다 물론 부스터 클럭이 터지면은 3세대 초중반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제품이라 하지만 8400은 8500하고 가격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아요 그거 쓸 바에 적어도 0.2 클럭 이상이 더 높은 8500 쓰는게 좋습니다 8500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 7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정도 되면 인텔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 가격대도 인텔을 추천하지 않아요 재밌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인텔 8500을 사용한다 그러면은 AMD 같은 경우에는 저거랑 비슷한 성능을 가진게 스페셜팩도 있고 노말도 있긴 한데 스페셜팩을 추천드려요 요게 쿨러가 좀 더 좋은게 들어갔어요 자 2600 2600을 고르고 아까 제가 웨이버드 봤을때 B450 B450에서 에즈락 제품을 써요 똑같은 가격을 확인해보면 67만원 정도입니다 67만원이고 요 놈의 가격은 74만원이에요 근데 요 두 제품간에 게임 성능이 비슷합니다 제가 근거 없이 떠드는게 아니에요 확실한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가져온게 있습니다 자 이게 라이젠 2600과 8500의 8종 게임의 성능 총합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FHD 기준으로는 거의 차이가 없고요 QHD 기준으로도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라이젠이 100% 성능을 내면은 인텔 i5 8500은 102% 뭐 101% 정도입니다 이게 배틀그라운드 같은게 다 포함이 된 게임 그 게이밍 총 성능이거든요 배그 기준으로 보여드릴게요 요새 배그 많이 하시잖아요 배그 같은경우도 보시면 거의 차이가 없어요 최소 프레임이나 최대 프레임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오버워치도 거의 차이가 없고요 우리가 주로 아는 게임에서는 진짜 거의 차이가 없는거에요 근데 굳이 돈을 인텔이 좋다는 그 이유를 듣고 어 6만원 아 6만원 아니죠 얼마지 7만원에 어 5만원이면 8만원 8만원 정도에 돈을 더 추가하여 굳이 이걸 살 필요가 없는거에요 예 8500을 8500을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50만원에서 80만원 사이까지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 가격대에는 그냥 AMD 가시는게 가성비가 좋습니다 그럼 이제 80에서 100 라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80에서 100만원대를 견적을 보여드릴거에요 80에서 100만원 80만원부터 차이를 보여드릴께요 어 마찬가지로 이제 SSD와 케이스 파워는 고정입니다 80만원대는 제가 이제 CPU는 2600을 썼고요 2600이 아까 보셨다시피 8500이랑 인텔의 같은 성능으로 보여줘요 메인보드는 B450 에즈락 제품을 썼습니다 그래픽카드만 살짝 변경이 되는데요 그래픽카드는 RX 590을 사용했어요 이 제품이 사실상 RX 580이랑 똑같은 아키텍처로 만들어져있고요 어 GPU의 뭐 구조 자체가 바뀌진 않았어요 다만 미스터야 공장으로 넘어가면서 클럭을 대략 10에서 15% 정도 상승시켰기 때문에 그만큼 성능이 향상했습니다 예를들어 RX 570에 비교하면 약 20% 가량의 성능이 좋고요 RX 580이랑 비교하면 뭐 10%에서 15% 정도의 성능이 좋습니다 어찌 됐든 성능이 더 좋은 제품인거죠 이 제품을 사용이 되면 대략 80만원 정도의 견적이 나오게 됩니다 네 여기서 뭐 인텔 8500을 굳이 싶으시다면 그거 사용하시면 90만원 정도의 견적이 되고요 저는 근데 그럴 바에 이걸로 변경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CPU랑 메인보드가 아까랑 똑같아요 SSD 케이스 파워도 동일해요 뭐가 바뀌었냐 그래픽카드를 1070을 사용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사실 1070 사는건 좋지 않아요 근데 단지 이 1070 같은 경우에는 뭐 rx5570이나 아니면 1060에 비해서 성능이 30% 이상 좋습니다 매우 높은 프레임을 보여줘요 30에서 뭐 40프레임 게임마다 다르긴 한데 아니 30에서 40프레임이라 30에서 40%의 성능을 더 높게 보여줘요 게임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예 이거 같은 경우에는 CPU가 바뀌어서 올라가는 클럭보다 이 그래픽카드를 바꾼게 확실하게 최대 프레임이 뭐 적게는 뭐 20% 많이는 30-40%가 더 높게 올라가는데요 당연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게임은 프레임이 높거나 옵션이 높아야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픽카드 쪽을 더 중점으로 봐야 됩니다 어? 그럼 혹시 CPU를 바꾸면 어떤 견적이 나오냐 아까 그래픽카드는 고정을 하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세번째 견적을 해봤어요 세번째 견적은 rx590을 쓰고 그리고 CPU를 9600K 로 바꿨을 때의 얘기입니다 8600K은 8500K이랑 사실상 실상 성능 차이가 거의 안나기 때문에 그나마 부스터 클럭이 꽤나 높은 9600K 유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9600K에 이제 B360 메인보드 쓰고요 메모리하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 1070급으로 올리지 못하고 그리고 이거는 아시다시피 9600K는 기본 쿨러가 없습니다 기본 쿨러를 사용하셔도 부스터 클럭과 유지하는 데 상관이 없는데 뭐 소음이나 기타 등등의 문제 때문에 사제쿨러 한 2만원대 되는 거 달아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다시면은 가격이 100만원이 살짝 넘어가요 100만원이 살짝 넘어가는데 실상 게임 프레임은 요 전자 2600을 샀을 때보다 거의 높게 안 올라가요 왜냐하면 그래픽카드가 변경이 안됐기 때문에요 밸런스가 590은 2600X정도랑 딱 맞는 밸런스로 나옵니다 뭐 발목이 잡히나 그렇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CPU를 아무리 더 높여봤자 그래픽카드가 성능이 그대로기 때문에 최대 프레임이나 최소 프레임이 늘어나진 않습니다 거의 뭐 기타답자 23% 23% 정도 늘어날까요 23 프레임 정도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여기 1070으로 넘어가는 편이 훨씬 좋은 견적이 될 겁니다 이거는 눈에 띄게 프레임이 증가할 거거든요 참고로 1070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살기 좋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1월 15일 이후로 2060이 출시가 됩니다 2060의 경우 1070보다 대부분 게임에서 다소 높은 성능을 보여줄 거고요 가격대는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 정도로 포진될 거로 예상됩니다 아직 나와보지 않았지만 제 예상이 그래요 달러로 349달러인데 여기에 세액을 포함하면 대략 400달러에 조금 안될 거고요 거기서 뭐 영상 프리미엄이 조금 붙겠죠 어찌되었든 1070보다는 나중에 나올 2060이 좀 더 좋은 그래픽카드가 될 겁니다 그래서 2060이 나오면 1070이라 적어둔거 무시하고 2060을 이 견적에 넣어서 100만원 미만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 결과적으로 80에서 100만원대도 선택의 여지가 없다 AMD 2600 혹은 2600X를 쓰는게 가성비가 좋아요 이렇게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어 참고로 저 같은 경우에는 중간 두번째 1070 썻는 견적에 메모리를 하나 더 살짝 추가해서 100만원이 살짝 오버하더라도 이렇게 사용하는게 음 그 게임 프레임도 잘 뽑아주고 다른 기타 프로그램 디스코드나 아니면 100을 동시에 돌리거나 뭐 인터넷 찬도 이렇게 떼어놓을 때 무난하게 돌아갈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충 100만원 급정도 까지는 이 견적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100에서 120만원대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여기서부터 이제 결과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우선 최대 가격인 뭐 115만원 이상 120은 안 넘지만 115만원 이상 되는 견적 두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번째꺼는 1070을 사용하고 2700을 넣었어요 두번째꺼는 1070을 사용하고 9600K를 넣었습니다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이거에 대한 결과값을 아무리 찾아봐 나오지 않아서 가장 흡사한걸 가져왔는데요 영상 한번 봐주세요 우선 이거는 2700이 아니고 2700X 거에요 밑에꺼는 9600이 아니고 8600이에요 참고로 9600K가 성능이 조금 더 좋기 때문에 사회상 제가 내는 견적보다는 결차가 더 심하게 날까요 AMD가 더 조금 더 낮은 인텔이 조금 더 높은 값이 나온다는 것을 생각하고 봐주시면 돼요 지금 인텔이 페널티를 안고 시작하는데도 보시면은 대부분 게임에서 좀더 높은 프레임을 보여줄 수 있어요 보이시죠 대부분 게임에서 좀더 높은 프레임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이런 그래픽카드가 1070이 아니라 쉽게 말해 1070이나 1080 1080 1080TI 이상 고사양 그래픽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AMD는 CPU의 크롭당 성능이 낮아지기 때문에 게임에서 발목이 접히기 시작하는거에요 영상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고요 훨씬 많은 게임이 있지만 AMD가 이기는 게임은 외동이 없어요 대부분 인텔이 이긴다보니 여기서 쏟아고 넘어가고요 결과적으로 게임을 하신다면 100만원에서 120만원대가 넘어가면 인텔 CPU를 선택하는게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는거에요 어 지금은 거의 120가격대 되는걸 보여드렸지만 예를들어 100만원 가격대에 맞추신다면 이제는 2600을 쓰지 말고요 어 8600 노멀이나 아니면 8600K 같은거 쓰는게 좀 더 가성비가 좋아지는겁니다 100만원대에 사용할때는요 그래픽카드가 1060급 보다는 월등히 좋은 1070급이 들어가기 시작할때 부터는요 예 이 가격대부터 이 가격대부터 이 가격대부터 9000 아니지 8600이나 9600K를 사용하는게 게이밍 성능이 좋아집니다 예 이 가격대부터 이제 인텔을 사시기 시작하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이거는 어디까지나 게임하는 유저에 한해서입니다 만약에 게임을 안하고 다른 작업도 같이 하신다면 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게이밍 위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120만원대 가격대까지는 저는 이제 추천을 8600이나 9600K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는 120 이상 무제한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무제한급이기 때문에 어 그래픽카드는 비록 제가 2070 그 골라놨지만 실제로 cpu는 둘다 최상위 라인업을 비교할까요 음 인텔 같은 경우에는 지금 9700K로 그 게이밍 성능 비교했는게 많지 않아서 8700K로 골라뒀고요 어차피 8700K나 9700K나 클럭을 동일하게 맞춰두면 비슷한 게이밍 성능이 나옵니다 알고 넘어가시면 되요 그리고 AMD 같은 경우에는 2700X 기준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무제한급이기 때문에 둘다 오버클럭을 했다고 생각을 할게요 어 8700K는 5.0을 뒀고요 그리고 2700X는 4.2로 오버클럭한 경우입니다 거기서 그래픽카드는 요 2070이랑 흡사한 1080Ti를 썼어요 물론 1080Ti가 대부분 게임에서 조금 더 앞서긴 하지만 2070이 일부분 게임을 앞서기도 하고요 2070은 1080은 확실하게 이기기 때문에 음 1080Ti랑 비교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일일이 실험해드리고 싶은데 그런 조건이 안되기 때문에 자꾸 이제 다른 리뷰를 들고 와서 비교를 합니다 보시다시피 5.0과 4.2의 차이예요 쭉 내려가 볼게요 쭉 내려갔을 때 이제 게임 성능 총 비교가 나와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1080P에서 기준으로 볼게요 1080P에서 어 한 두 종류 게임을 빼고는 전부 다 인텔이 이깁니다 인텔이 뭐 압도적인 차이로 이기는 것도 있고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게임들도 있지만 어찌됐든 게임 성능은 인텔이 확실하게 이기는 거예요 높은 그래픽카드를 쓸수록요 그 이유는 어 게임들이 대부분 모든 코어를 다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4코어만 쓴다든지 아니 6코어만 쓴다든지 8코어만 쓴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이 남아 돌기 시작하는데요 땡겨 쓰는 코어에서 클럭이 높으면 높을수록 게임 성능이 더 잘 나오는 거예요 예 결과적으로 인텔이 더 높은 클럭과 그리고 같은 클럭당 더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텔 쪽에서 백목이 잡히지 않고 그래픽카드 성능을 최대한 뽑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면은 AMD CPU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거의 무조건 인텔 CPU가 게임 성능에서 앞서는 거예요 어 정리는 이렇게 끝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번째 그래픽카드 선택에 대해서 대략적이나 한번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견적되는 방법은 음 대충 마무리가 되었지만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아까 그래픽카드 선택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산내에 어떤 그래픽카드를 선택했느냐 이게 중요한 이유가 중가형 우리가 가장 많이 쓰죠 1060이나 아니면 RX 580, 570 정도까지는 게임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냥 가성비 좋은 라이전으로 가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벽목 현상이란게 생기지가 않습니다 아까 보여드렸죠 2600이나 8500이나 1060에서는 비슷한 성능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래픽카드 성능 자체가 뭐 엄청나게 높은게 아니기 때문에 cpu가 충분히 받쳐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고가형 1070급 이상 아니면 현세대 2070급 이상을 사용할 경우 그래픽카드 성능이 월등히 뛰기 시작하면서 모든 게임이 이제 코어를 전부 다 사용할 수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 스타2 같은 경우에는 투파워만 쓰고요 뭐 아이온 같은 경우에는 뭐 3코어 4코어를 쓰고요 뭐 배틀필드 같은 경우에는 8코어를 쓰고요 쓸 수 있는 코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라이젠이 코어가 많긴 하지만 놀게 돼요 그래서 뭐 스레드가 많더라도 뒤에 스레드가 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어당 성능이 오히려 높은 인텔 쪽이 코어 숫자가 적더라도 높은 게이밍 성능을 보이기 시작해요 네 그것 때문에 고가형 그래픽카드를 갈수록 인텔 cpu를 가는 쪽이 오히려 프레임이 잘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70급 이상을 사용하신다면 적어도 8600 정도를 인텔 쪽으로 가주시는게 게이밍에서는 훨씬 좋은 성능을 보여주기 시작하고요 내가 주로 하는 게임에 따라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더라도 다른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코어를 몇 가지 주연하여 따라서 그 게임이 인텔이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코어 숫자가 많은 AMD가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변수는 어디까지나 존재하기 때문에 다 생각하고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재밌는 걸 보여드리자면 요게 그래프인데요 1080ti를 사용했을 때 얘기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라이젠을 오버클럭하지 않는 이상 2600이 스레드 숫자가 월등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8400에도 밀리는 경우가 생겨요 이거는 이 그래픽카드가 예 성능이 높은 그래픽카드이기 때문에 변목 형상이 생겨서 그런 겁니다 예 물론 이 AMD CPU를 오버클럭해주고 메모리까지 오버클럭해주면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긴 하지만 이게 이제 지금 8400이라서 그런거지 8600이고 그것도 똑같이 오버클럭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AMD는 따라갈 수가 없게 됩니다 높은 그래픽카드에 한해서는 결과적으로 드릴 말씀은 우리가 100만원 미만 때 쓰면은 보통 그래픽카드 써봤자 1060급이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AMD CPU 쓰셔도 게임 이상에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기 때문에 AMD CPU를 우선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요 100만원 이상급을 내가 쓸거고 1070급 이상급 그래픽카드 사용하신다면 인텔 CPU로 가시는게 적어도 i5급 이상으로 가시는게 현명한 게이밍 PC를 만드는 소비가 될 겁니다 여기서 오늘 마무리 할거고요 물론 저랑 생각이 다르신 분도 좀 있긴 있을거에요 근데 어디까지나 오늘은 게이밍용 PC를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작업을 하는게 아니에요 어 다음번 영상에는 게이밍 PC가 아니라 작업용 PC 어떤걸 쓰는게 좋은가에 대해서 따로 말씀을 드릴테니까 어 AMD 팬분들 저를 너무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AMD도 쓰고 있고 인텔도 쓰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소비자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하에 가장 현명한 소비를 하는게 최고의 지름이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번에는 조금 더 좋은 내용으로 네 만나뵙겠습니다 빠이빠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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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